주노야 이겨줘 니 실력 보여줘 보라단에서도 통한다는거 보여줘 야 논테켄이면은 무종이형 아니냐? 아닌가? 플레이가 어디서 봤는데 근데 그형 엠페론가? 태프 아니야? 초기화됐나? 오오야 보라단에서도 통하는 실력 야 호준문 오 호준문 잘한다 뭐냐? 야 누가 보면 내가 하는줄 알겠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준호 아 그건 아니지 표시를 많이 심하기때문에 아는줄 알았어 아 쌍비를 지르네 아 쌍비를 지르네 들케 그거 아니야 아 맞아? 쌍부 호준문 아직도 쓰네 아 개 뻔해 진짜 오 보여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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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준문 보여주냐 보여주냐 호준문 보여주냐 보여주냐 아 까비 아 까비 쌍비할걸 보여줘 아 개못해 아 아 이게 레버가 이상하네 좀 내꺼랑 안맞네 좀 이상한데 물었네 좀 아 Observ세이같이 한다 야 한대는 때려 때려줘? 그렇지 나이스 한 대 때렸어 그렇지 그럼 니가 이긴거야 맞아 오 너는 좋은데 마이너스 오 보여주냐 아 까비 오 심리전 오 중단 오 반시계 아 까비 이건 좀 아깝네 아직 안쓰겄다 야 이거 오반데? 야 존나 쎄다 개못한다니 와 개쎄다 야 내가 이겨줄게 봐 니가 쟀던 사람 아 와 저걸 맞네 얘 나보다 잘한다 뭐야 8시야? 오케이 8시에요 그럼 아 야 와구 했는데? 어 나랑 뻔했는데 이거 뻔했다고? 맞아? 만졌어야지 아 인마 한 라운드로는 모르는거야 아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바닥쓸기 맞추고 기왁까라 맞아? 어 바닥쓸기 맞추고 기왁까라 2등 몇인데 플러스 3 어 3이야? 어 움직이면 펭 좋으냐 아니면 무조건 못맞아 오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우와 좋지 좋지 봤어 못봤어 이게 뭐 잘했어? 어 나도 저거 1라운드 땄으니까 이정도는 해 그야지 아 인마 난 다르지 카운터 바로 그냥 짱 짱 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이렇게 건지는거라고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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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켸 짱 이싱